서울에서 경비로 가는 신원열차입니다. 이제는 결혼식을 올린 신원쿠부들이 전용포부를 배축폭을 받으며 이었차와 함께 신원기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행하기 시작한 신원쿠부를 차는 많은 신원포부를 예컴이 기록을 벌고 있습니다. 장비맛이 어떠십니까? 장비맛이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장비맛이 있어야지, 고리 있어야지, 레이스 있어야지 다 주문한거에요. 내수도 있고, 또 깐클이도 있어야지. 여기 깐클이도 있어야 되고, 이 고리까지 다 산거라. 내가 인터넷으로 여기 맡기고 있다. 그래서 깻클은 아줌마들이 이렇게 조그만거 어디서 갔냐고 맨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 이렇게 입히면, 초록색깔 입히면, 엄마. 네, 이뻐 이뻐. 잘 어울리네. 딴차까부터 나왔네, 이게. 노란거, 초록색, 파란거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드는걸 파로울어. 아니, 그거는 강아지 사이즈에 맞춰야지, 우리 신빈 사이즈에 맞게 만들었어요. 응, 우리 신빈 치수를 잰다면 내가 사이즈에 맞게 딱 맞는거에요. 엄마, 그래 엄마는. 얼굴? 응, 맨날 수영장 걸어갔다 걸어오는데도 얼굴이 뽀얗네. 응. 안탔어, 엄마는.